안녕하세요 새벽부터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, 섹히해 이번에는 레스터 이름은 비오 레스토랑인데요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뭐 조식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보죠 우와 나 집이네 비오 레스토랑을 또 찾았어 또 불어봤습니다 비오 레스토랑을 또 찾았어 또 불어봤습니다 아 됐다 땡큐 맥시코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숙소랑 같이 있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는 일단 별로 São São João 안을까? 방금 갔다 놓은 곳은 비우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쫓겨나서 따라가고 있어요. 여기가 또 밑으로 가르쳐요 여기가 또 밑으로 가르쳐요 네, 옆에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아 이거 왔었는데 또 오네 또 가르쳐요 지금 30번째 아침 먹을 해미는 중 지금 30번째 지금 30번째 지금 30번째 아침 먹을 해미는 중 비호 여기 있다 비호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알아 비호 지저씨 왔다 비호 비호 레스토랑은 저번에 스테이크 먹었던 동그랑 동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거 없네요 뭐 다른게 있다면 여기 물가에서 먹을 수 있다는거 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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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러 갑니다 주문하는 음식이 왔습니다 이게 바지티어로만 먹은 음식들이에요 아무튼 빨리 먹고 지저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뿅 뭘요 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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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do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